3월 3진날 3월 3진날 3월 3진날 조금만 배우게잉 시간이 없음계로 세탈형 제일 초두 3월 3진날 연잔나라들고 시작 3월 3진날 연잔나라들고 고저분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고저분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꽃 피었다 추몽을 덜쳐 가지꽃 피었다 추몽을 덜쳐 3월 3진날 연잔나라들고 고저분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고저분 변편 고저분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꽃 피었다 추몽을 덜쳐 가지꽃 피었다 추몽을 덜쳐 상민으로 태어난 그념 기암은 층층배산이 우러허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삼몰삼진날 연자나라들고 호접은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고 피었다 춤몽을 덜쳐 원산은 암함 큰산은 주홍중 기암은 층층배산이 우러허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삼몰삼진날 연자나라들고 삼몰삼진날 연자나라들고 호접은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고 피었다 춤몽을 덜쳐 원산은 암함 큰산은 주홍중 기암은 층층배산이 우러허 기암은 층층배산이 우러허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삼몰삼진날 연자나라들고 삼몰삼진날 연자나라들고 호접은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고접은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고 피었다 춤몽을 덜쳐 원산은 암함 큰산은 주홍중 기암은 층층배산이 우러 기암은 층층배산이 우러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삼몰삼진날 연자나라들고 삼몰삼진날 연자나라들고 호접은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고접은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고 피었다 춤몽을 덜쳐 원산은 암함 큰산은 주홍중 고사는 암함 큰산은 주홍중 기암은 층층배산이 우러 기암은 층층배산이 우러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너무 잘한게 같이 붙여봅시다 삼몰삼진날 연자나라들고 호접은 변편 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고 피었다 춤몽을 덜쳐 원산은 암함 큰산은 주홍중 기암은 층층배산이 우러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꼴몰이 저 꼴몰이 저 꼴몰이 콜콜 너 꼴몰이 네 저 꼴몰이 우리 사업을 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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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에 우리 완창하자 아니야 말 잘하는 앵무새까지 다 했어요 그래요? 여기 표시가 되어있는데래요 말 잘하는 앵무새? 네 새가 날아준다 다 했어요 그렇구나 오늘은 착오로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주에 완창하자 어디서 내가 잘하는거야 나도 그랬어 왜 이렇게 잘해요? 부채서장을 했어 그렇다면 그렇게 또 그러면 안되지 이 말을 해줘야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거 새 사람 언제 했어요? 내가 그러고 있잖아 날 왜이렇게 잘하나 했어 얼턱적구부적까지 했어 여기 표시되어있는데? 구부적까지 했어 응, 구부적까지 했어요 한 번밖에 안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다음주에 그 놈까지 해서 싹 마무리해보자 허구서 얼턱적구부적 다른 반에서 한거 아니에요? 다른 반에서 한거 아니에요? 다른 반에 나오질 않는데? 혼대 연습이었나보다 혹시 자다 일어나서 저거 못 자고 그랬냐 뭔 소린데 어 얼른 가야금 하자잉 가야금 하자 그렇구나 에이구 에이 참 웃긴다 근다니까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나도 그랬어 나이구 에이구 에이스로 청정해야 하신구만 우리 아 근다니까 타이트자 멋있는 곡이오 우리 명곡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곡은 안하고 왜 방탄소년단 이런거 듣는거야 무슨 소년단 방탄소년단 젊은애들 방탄소년단 이런거 듣는거야 감사합니다.